홍콩! 하! 안녕하세요. 홍콩 커플의 뿌삐입니다. 왜 이렇게 말투가... 아재가... 뿌삐입니다. 오빠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재니까 모르겠지? 오빠는 요즘 유행하는 거 생각보다 잘 알아. 요즘 뭐가 유행인데? 요즘 그거 유행이잖아. 제로투 댄스. 과거에서 왔니? 제로투가 끝난 지가 언제야. 요즘은 뭐가 유행인데? 요즘은 젤리. 무슨 젤리? 젤리 하면 질겅질겅하고 맛도 없는 거? 또 얼마나 맛있는데? 아니 진짜 저는 홍이 누나가 왜 젤리를 좋아하는지 보통 모르겠어요. 저는 도무지 젤리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홍시님들 중에 젤리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근데 요즘엔 젤리 중에서도 이 젤리가 유행이야. 이거 그거잖아.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거 치즈볼. 아니야! 이건 젤리야! 또 잘못 싸왔네. 이게 망고젤리거든. 뭔 젤리? 망고젤리. 어 그러네? 애플 망고젤리. 요즘 이 애플 망고젤리가 유행이야. 탄수화물이 28%야, 여보. 그런 거 보고 먹으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이 세상에. 빨리 먹어보자. 나 이거 주문했는데 먹어보고 싶은데 촬영에 안해서 못 먹어봤단 말이야. 홍의야. 홍의야. 홍의야, 안 돼. 여보야. 근데 이거 딱 붙자마자 진짜 망고 향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내가 또 과일 중에서 망고를 좋아하잖아. 근데 그 망고로 이렇게 젤리를 만들었는데 그 젤리가 또 유행을 하니까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 그렇게 요즘 유행이라고? 요즘 이거 없어서 못 팔아. 아 냄새는 진짜 그 망고 썰어놓은 그 냄새 나요. 그치, 그냥 망고를 썰어서 만든 거 같지 않아? 지금 촉감은 젤리 겉에 설탕이 묻혀져 있어가지고 약간 먹으면 이빨 썩을 것 같은 그런 비주얼 느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지? 네. 너 왜 이렇게 맛없게 먹냐? 야 너 왜 젤리를 사탕처럼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차이랑 생일 씹어먹어야지. 씹어먹을 수는 달다. 엄청 달다, 하나 먹어봐. 여보의 그 맛 표현이 궁금하다. 감을 오래 놔두면 홍시가 되잖아. 망고를 오래 놔둬가지고 후숙이 아주 잘 된 망고를 씹는 그런 느낌이야. 뭐야, 근데 엄청 쫀득쫀득해. 엄청 쫀득쫀득해. 맛있어. 맛있는데? 진짜 망고 같아. 겉망고보다 좀 더 다르고 근데 그 겉망고랑 비슷한 것 같아. 그 질감이. 아, 겉망고도 나도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나 이거 망고 음료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약간 그 망고 특유의 그 가스향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오빠가 망고를 먹을 때 가스향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 얘 먹으니까 좀 알 것 같아. 뭔지 알겠지? 뭔가 가스향이다. 뭔가 그 약간 그 망고가스 향이나 아니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내가 먹어본 적 없는 젤리의 질감이야. 약간 진짜 쫀득쫀득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았어? 맞아. 아, 중국이네 원산 젤리. 쿠팡에서 시켰는데. 그거 알아? 터키 젤리라고 해야 되나? 옛날 젤리들을 이렇게 씹으면 바로 이렇게 잘리는 젤리가 있어. 모양은 지금 저 망고 젤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막 그 마트에서 파는 홍삼 젤리. 아, 홍삼 젤리 너무 싫어. 근데 그거는 이렇게 먹잖아? 젤리가 너무 잘 씹혀. 나는 또 잘 씹히는 젤리는 안 좋아하거든. 아, 좀 안 씹히는 젤리 좋아하는구나. 딱딱한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얘가 딱 그래. 나는 그래서 모양만 봤을 때 홍삼 젤리랑 비슷해서 그 질감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맛있어. 네. 왜 그러냐? 내 취향은 아니야. 야, 우리 그거 다 먹어야 돼. 낱개로는 안 팔더라고. 홍시님들 혹시 길 가다가 저희를 알아보시면 꼭 인사해주세요.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오빠, 내가 애플망고가 유행이라 그랬잖아. 왜 갑자기 도라에몽이 되셨어요? 요즘 품절 대란이 일어난 짤리겠어. 마이쮤 알지? 마이쮤?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마이쮤? 마이쮤에서 애플망고 맛이 나왔거든? 마이쮤 내가 하는 건 사과맛이랑 딸기맛 밖에 없는데? 애플망고 맛이 나왔다고? 근데 그게 없어서 못 구하거든? 내가 구했어. 아니, 무슨 마이쮤에서 애플망고 맛이 나왔어? 헐, 요즘 별의별 맛이 다 나오는구나. 이게 그렇게 맛있나 봐. 내가 편의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 애플망고 맛만 품절인 거야. 마이쮤 X 바실리 칸딘스키. 바실리 칸딘스키는 현대미술의 거장 아니야? 내 생각엔 마이쮤 포장 디자인을 칸딘스키 선생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까지? 그렇게 까지 마이쮤에 진심이신가? 아, 아니면 그 선생님께서도 애플망고 맛을 먹고 내가 영감이 떠올랐어. 그, 그, 그... 이게 제주산 애플망고 과즙이 들어 있대. 코지 형 뭐야? 너 뒤에서 그만 쫑알대. 홍아지 이리와. 형아나 이거 먹자. 이리 와봐. 이거 봐봐. 간식이야, 이거 홍이야. 애플망고 맛이 나는 것 같아? 냄새에 그 강아지들 쿡하기 좋잖아. 사람의 맘배래. 니 샤워 안 했어? 된장국 냄새가 나냐 강아지한테? 오늘 비가 왔잖아. 비료 냄새가 나네. 내가 아는 애 마이채은 하얀색이거든. 근데 얘는 완전 진짜 망고색이야. 방금 그 봤던 망고 젤리랑 비슷한 색이야. 진짜 애플망고 그대로 그 딱 망고 껌질 딱 깠을 때 그 색깔. 여부도 하나 그럼 같이 가서 우리 같이 러브샷 한 번 하자. 아니야 빨리 먹어봐. 입에 넣지 않지 안 씹었는데 망고 향이. 그냥 난 지금 파타야에 있어. 꼬피님 어서 오세요. 파타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로하 알로하 홀라 알로. 알로하는. 하와인가? 아 무.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나 이거 야채형. 난 저거. 에? 집이 어떻게 됐나 봅니다. 아니 이건 약간 인공적인 맛이야. 그냥 이 맛이 좋아. 인공적인 맛. 난 저거는 약간 좀 자연스러운 맛이네. 반대로 말하고 있네. 이거 맛있네. 맛있죠. 이거 인공적인 맛이야. 이게 맛있는 맛이야. 그게 맛있는 맛이야. 근데 이게 좀 더 대중적일 것 같아. 약간 대중들의 입맛을 더 사로잡은.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 그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나봐. 아까 그 망고젤리 얼마야? 만 얼마? 그 또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샀지. 오빠 이게 더 맛있다는 거지? 응 나 이게 더 맛있는데? 아니 왜 품절되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홍시님들은 망고젤리가 맛있는지 망고 마이쮸가 맛있는지 꼭 좀 알려주세요. 홍이 누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야. 오빠 그거 알아? 젤리계의 에르메스. 에르메스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그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의 가방에만 붙이는 브랜드가 바로 에르메스라고. 그러면은 샤넬. 젤리계의 샤넬. 뭔데? 바로 이 젤리야. 이거 뭐야? 이거 프레첼 아니야? 프레첼인데 젤리야. 그래서 구미 젤. 이야 별게 다 나온다 진짜. 우리가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 맨날 살리봄 하고 있지 말고 좀 포켓몬도 좀 하고. 아니 우리 홍시님들 저희가 지쳐지지 않게 요즘 유행하는 것들 좀 댓글로 싹 남겨주세요. 여보 우리 홍시님들이 유행에 얼마나 민감하신대. 근데 우리는 왜 이래. 아니 이게 식감이 대박이래. 약간 사탕 같은데 젤리 같은 느낌. 바삭한데 젤리라는 거야. 일단 우리 하나씩 먹어보자. 뭔 색 먹을래? 나는 민트색. 나 민트색 좋아졌다. 여보 민트색 먹고 내가 딸기색. 아니 난 레몬색 먹을게. 일단 냄새부터 한 번 맡아보자. 어! 냄새는 일단 합격이야. 약간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어 약간 그런 캔디류 같은 느낌이 나. 사탕 같지? 어 이거 보면은 난 젤리라 그래서 엄청 말랑말랑할 줄 알았다. 설탕 코팅이 입혀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와 젤리가 아니네 이거 약간 그거네. 설탕 과자. 내가 좋아하는 식감과 내가 싫어하는 식감이 섞여있어. 어 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파운드 케이크 먹으면 설탕 옷 입혀진 부분만 먹잖아. 파운드 케이크에. 아 못 먹겠다. 아 이런 걸 돈 주고 왜 샀어. 사실 꾹빛 놈은 젤리를 원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와 진짜 오늘 뭐 젤리 한다길래 나 진짜 아침부터 굶고 지금 점심에 삼겹살 먹고. 아 그러네. 차라리 설탕만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이거 그냥 겉에 있는 설탕 맛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속에 젤리가 들어가니까 약간 내 취향은 아닌 것 같아. 나도. 호불호가 갈려 확실히. 근데 이 굶이 체리 요즘 유행이라고 이게? 이게 만들기 엄청 힘든가 봐. 이거 왜 한 박스씩이나 사와? 한 박스씩 팔는데? 아니 다른 분들은 이거 엄청 맛있게 드시던데. 홍시님들 이거 진짜 맛있어서 드시는 겁니까? 33살 어른 입맛에는 맞지 않다고요. 야 이 설탕 부분은 맛있다. 차라리 사탕처럼 먹는 게. 차라리 빨아먹어. 내 취향이 아닐까. 편집자님 이거 여기 모자이크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취향이니까 뭐. 아 그래 취향이니까 이거 뭐 모자이크 할 일. 그러면 뭐가 제일 맛있었어? 마이쮸. 마이쮸. 나는 애플망고 더 맛있었는데. 우리 홍시님들은. 망고젤리. 마이쮸 애플망고 맛. 구미첼. 세 가지 중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같은 반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유행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트렌드에 뒤쳐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제로투 홍이야.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 다음부터.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고 빠이. 일단 생긴 건 좀 스펀지 같은데. 먹어봐. 어때? 홍시? 그치? 홍시만나요. 홍시만나요. 저거 먹어봐. 어때? 막 편을 못하겠네. 이게 뭔 맛이지? 대체형은 아닌 것 같아요. 먹어봐. 어때? 약간 슬러시. 슬러시로 먹던 그 맛이에요. 소식죽이 뭐가 제일 맛있어? 맛있죠. 원래 알던 맛이 제일. 알던 게 제일 무섭다고? 예쁘다 와. 예쁘다. 음반에 이상한데, Drum, 안녕! 헬하시. 그쵸 도전. 그럼 랄덱이다. 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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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